슬프트 뭐랄까 진도가 안 나가서 지치는건가? 노잼이지 그 지름 진도가 왜 안나가 클릭받 받았는데 필각이라뇨 저도 이 지금 맨 마지막 그거 그림자에서 자꾸 끌려가가지고 죽는데 그런거 같은데? 우리 그 뭐냐 그 그림자 안 끌린다는 그걸 과외해야 돼 과외는 다 해라 피명기 안 끌려가는게 안 끌려가는게 사람들이 그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니까 저 뭐야 여기 큰거 두개 오고 여기 선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냥 근데 시정이 다 휘인거 같아 솔직히 야우리엘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저 결정체에서 먼저다 느껴져 204 계란 맞춰도 안되네 안방되지 챙겼어요 저 힘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바로 머리 잡을게 어 잡았어요 아 좀 아프다 이번에 진짜 영혼 질이다 오케이 사먹 육샷 썼거든요 좋았다 뭐 10 뭐 10 뭐 10 머리 잡았대 뭐야 날개 날개 창 창 날라오는 딱따라 1불만 더 잘 됐어 피자님 좋다 칼은 죽 위로 됐겠어요? 너무 피드스틱 히드스틴이? 오 날쑤 날쑤네 굿 그러니까 저거 풀 줄 알았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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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오래되면 저렇게 쏴요 잘 반겨지 익은 계란이 7시 익었다 이거 그냥 부시자 타혈이 없네 이거 툭 봐 최대한 피하다가 피하다가 피했다 다 피했다 나 클립 다 피했어 레이 그거 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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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안 빨려가네 안 빨려가네 빨려가는거 같기도 한데 근데 빨렸으면 거울에 맞았는데 안 맞았잖아 너무 가까이에서는 있고 그냥 시정 쓰기 시정 쓰고 안되면 시정이 없으면 끝에 알아서 해보는지 어 일단 시정으로 생존하는게 맞는거 같애 괜히 피 명기 써가지고 시정 시정이 있으면 시정 없으면 피 명기 일단 시정에 우선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애 괜히 피 명기 쓴다고 했다가 죽으면 그치 거리 잡으세요 딜타임 이거 딜 넣어 딜 넣어 이거 딜 꼴다 딜 누가있나 넣었어 100% 100% 100% 100% 바로 중앙 중앙준비 바로바로 6시 3시 내가 다 빼서먹어 뭐가 니꺼야 내꺼지 와 이걸 여기있다 여기 하나 6시 6시 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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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있음 요거 여기 떼줘 여기 왜 안먹어 오케이 됐다 다행이다 몰라 6시 아니야 6시 1시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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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정 시정 보라핀 보라핀 뭐야 아까 누가 6시 1시라고 그랬는데 머리잡을게요 3시를 1시라고 부르키는거 굿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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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드 빙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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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요 레더 바금디 뭐야 빙타임 빙타임 욕하신대 안돼 욕하면 안돼 3시로 반대 까면 12시 오케이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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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넘겨봅시다 핑 제대로 라우리엘이 결계를 만들었어 한번에 모두 제압해야 돼 3시 깠어요 오케 오케 나이스 바로 머리잡았어요 뭐야 자 이제부터 암수관장 번질게요 번짐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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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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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릅니다 그저 맥탱가 그저 오케 레이저가 피하고 오케 아 아아아아아아 자 머리잡아 꼭 계속 벌어담겨주면 우리끼리 딜러 살았을텐데 물리하겠습니다 암수암수 아무수 던짐 오면 암수 던짐? 아 암수 던져 벌써 끝나면 바로 암수 말해줄게 도망해 거기 뭐지? 아 이거 깜짝이야 아아이 암수? 자 고 빛날거임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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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 한시 그림자 나도 마지막임 한시 그림자 고 빨린다 이거 봐 시장 없으면 지 일라 일라 빨리 딕 빡딕 전방결심 전방결심 외추 한긍만 살면 돼 한번만 버티면 돼 시장 없어요 나도 없음 괜찮은 이거 봐야돼 몇줄? 아홉줄? 여덟줄? 한 번 더 나올거같아 꼬박꼬박 아니다 아니다 안으로 낼라 일곱줄 나 표식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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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몇이야? 여기다 희명기 살았다 살았다 다 빨려도 가는데? 캐리 가자 두줄 피 단줄 가자 나이스 나 혼자 이거 실드나 안되네 방금 전방차 줬거든? 예 나의 다행히 여기로 아마 나야 다행히 더 다녔 더 다녔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